한 번쯤에 오면 되겠어요? 끝났다. 끝났다. 네, 드디어 됐습니다. 이렇게 꺼내요? 아니요. 아예 못한다. 제가 스크롤팔만 하고 이렇게 찍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. 이거 찍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. 여기 너무 길어. 오, 좋아, 좋아. 세게 풀어야 돼요, 세게. 세게 풀어야 됩니다. 끝났습니다. 양말 범죄 없어요? 있어요. 안 범죄를 알았는데. 아니, 맨발이 올 것 같은데. 아, 맨발? 어, 좋다, 좋다. 아, 깜깜깜깜. 안녕하자. 제가 오늘 처음으로 잠깐 네, 오늘의 morgeye. 죄송합니다. 여기 손둘구만 얘기해요. 아, 저게 다 먹었을까? 여기 productiveicherung. Nummer word. 약간 땀에 사람으로 생각나는 중. 먹고싶어 너무 너무. 먹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